저 아래 철사로 되어있는거에요 그래야 덜 짜게 되어있는거에요 아래 철사들이 있네 아 그냥 폐기물 세차 밖에 안나왔다 세차가 내 차 아냐 이거니? 세 번째 같은데? 아침에 한 번 했나? 모르겠네 아 뭐랬어 눅iring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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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그린나 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